저희가 가장 기다리고 기다리는 아라벨 코너입니다. 도전! 아라벨! 도전! 단식 키워드판에서 어떤 키워드를 할지 선택을 해주세요. 갑시다. 하나, 둘, 셋! 치킨! 야, 보민아 치킨 먹게 생겼다. 이번 타이틀곡 라팜팜을 가장 잘 추는 멤버는? 야, 치킨이야. 진짜 장난치지 마. 내가 봤어 지금 내 양쪽에 갈려고요. 야, 여기서 뭐 한 명 틀린다 웃길 줄 알지. 진짜 하나도 안 웃기다, 진짜. 근데 형 저번에 깨서 왜 틀렸어요? 정답! 아니죠. 아, 아니네. 아, 대열이 형 형! 그땐 신기하게 틀렸어. 점수는 필요 없어. 괜히 본인 이름 쓰기 싫어, 빨리 써. 하나, 둘, 셋! 정답입니다. 오케이! 가장 잘 추는 멤버를 여러분들이 증명을 해주셔야 돼요. 아니, 나 솔직히 대열이 형 잡으려고 했는데. 아, 맞아. 와, 진짜. 와, 이거 보자, 우리. 야, 봐요! 머리로 끝이iren 바라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밤 우아 우아 이거 진짜 우아 나 웬만하면 진짜 말 안 하려고 했는데 잘 한다 여름 뜯어보겠습니다 여름 뜯어보겠습니다 순아! 순아! 야 야 순아! 이건 따야 돼 순발력이 가장 뛰어난 멤버는? 순발력? 그치. 센스 순발력하면 또 나는데 이게 센스가 좋아야 돼 센스가 좋아 아! 그치 그치 야 보민아 이거는 니가 써라 나는 못쓰겠다 하나 둘 셋 다 썼어요? 네 썼어요 이장준씨 자 그러면 장준씨가 라팜팜으로 하맹씨를 수백했다고 하셔볼게요 준비했잖아 오케이 자 하나 둘 셋 라! 라팜팜으로 돌아온 골든차일드 팜! 팜무파탈! 팜! 팝니다! 아 이거 좀 나쁘지 않네 아 이거 좀 나쁘지 않은데? 다른 데 또 하나 더 있으신가요? 본인 이름으로 삼행시 한번 가볼까요? 자 2! 아니 최보민으로 가죠 오늘 아 최보민 가자 최! 최선을 다하자 보민아 하나 둘 셋 보! 보잘것없는 우리가 이렇게 골든차일드로 데뷔해서 열심히 살고 있지 않니? 하나 둘 셋 민! 민족의 어를 담아 우리 K-POP을 전세계에 알려보자고 이응짓? 이응짓! 정량 가죠 정량 하나 둘 셋 잘 뽑았다 잘 뽑았다 가장 힘이 센 멤버는? 힘이 센 멤버 아 이거는 요새 조금 치고 올라오시는 분? 응 응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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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정답 볼까요? 하나 둘 셋 다행이다 오 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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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 대열 씨가 동순이 만끼를 해서 앉았다 일어났다 10개 정도 할 수 있을까요? 지금은 보민이가 가장 가볍긴 한데 저는 좀 뻔할 수도 있으니까 다른 멤버로 갑시다 동현이 가겠습니다 동현아 가자! 동현아 가자! 응 응 응 아 정성이네? 오케이 박수 으아아아아아악 우와 자 해볼게요 여러분 챙기세요 하나 하나 좀 더 하자 좀 더 좀 더 더 더 더 더 더 자 좀 더 더 더 더 대열 하나 하나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아홉 하나 더 하나 더 야 아홉 더 하나 더 달라 야 야 야 야 야 야 하나 야 야 대열이 형을 위해 건강 한번 뽑아볼까요? 아 좋아요 네 하하하 아니야 건강주스 건강주스 아홉 아홉 멤버들이 생각하는 이번 타이틀곡 엔딩 요정은? 엔딩 요정 어? 아 타이틀곡 아 이거 누구 써야 돼? 응? 나분 정해져 있어 지범아 지범이 하죠 지범이 그래서 문제가 뭐였어? 엔지 지범이가 쓰면 돼 지범이라고 하나 둘 셋 지범 예 네 자 나 믿는다 라팜팜으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노래를 딱 마지막 걸 불러줄게 아 그래 하나 둘 셋 라팜팜팜팜 라팜팜팜 뚱 자 한 번 더 가 한 번 더 가 좀 더 해야 돼 좀 더 자 좀 더 꼬아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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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총으로는 안 된다 어제 종현이 못 봤어? 좀만 더 좀만 더 좀만 더 좀만 더 좀만 더 좀 더 모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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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만 더 치명적인게 좀 더 한 번 더 맞아 맞아 좀만 더 조금더 가 좀 더 가 좀 더 가 좀 더 가 아니아니야 배두는 건 아니야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아니 패싱도 보셨라! 한 번만 더 넣자! 패싱야 마지막이다 싶고 한 번만 더 해보자! 스키 좀... 여름이 돼? 여름 있잖아 하나! 그만해! 실패해 그냥! 펑싱해 지금! 펑싱해 그냥! 아 거감주스 먹고 싶다고! 탁구 탁구! 성공인가요 성공인가요? 네 건강해시켜주세요! 감사합니다! 언제부터 근데 애닝요증이 자꾸 무기를 휘두르기는... 다음 기업은? 다음 기업은 뭘로 할까요? 택으로 갑시다 택! 자 갑니다 하나 둘 셋! 아이고! 야 이건 맞춰야 된다! 다음 기업은? 아 잠시만 잠시만요! 진짜 잠시만요! 할 말 있어! 이거 진짜 해야 돼! 그냥! 조용히 해! 진짜 할 말 있어요 할 말! 아니 저번에도 진짜 이거 카자 했는데 못해가지고... 시간 다 됐으면 말하면 안 돼! 아 조용히 해! 진짜 잘 먹어! 야 상의 금지! 상의 금지! 얘기하지 마! 상의 금지! 상의 금지! 컴백 후 제일 해보고 싶은 일은? 여러분 그거 있잖아요 그거 막 떠나는 거 있잖아요 아 상의하면 안 돼! 아니야 아니야 서로 얘기하면 안 돼가지고 얘기하면 안 돼! 얘기하면 안 돼! 매사에 진심해야 돼! 매사에! 요리를 지켜야지 사람이! 정직하게! 정직하게 해야 된다고! 와 나 또 크게 욕먹을 뻔했다! 이거 제가 지우진 않을게요! 근데 혹시나 실망하지 마세요! 실수한 거야 실수! 하나 둘 셋! 아 아쉽게도! 아 정말 너무 아쉽게도! 어쩐 봐도 이게 안 맞네요! 우리 지원본부터 그럼 뭔지 한번 뭔지 한번 쓱 얘기해줄까요? 아 이거는 일심동체 할 만한 글이었는데 왜요? 제주도 한란산 꼭대기에서 바람을 맞으며 치즈하고 셀프 카메라를 찍으려고 아 이거 딱 있는데! 아 이거 딱 있는데! 아 집어봐! 쟤 한 글자만 외쳤어도 너는 무슨 말 힐링을 주지 그랬냐 아 이거 다 말고 어휴 했으면 좀 맞았을 텐데 그니까 하나 더 말았거든 아 진짜 너무 아쉽게 저는 골드니스를 보는 것 그것도 맞지 그것도 맞지 저는 엄마 손잡고 진평시장 가서 한약 싸우기 이것도 생각을 했거든요 솔직히 이거 아니면 이거였잖아 아니 솔직히 하나 더 있긴 해 퇴근은 나중에 보고 천천히 저는 아라티비 나오기 아! 아 이것도 쏙한다고 해야겠다 그럼 성윤이 형은 세계로 돌아다니며 라파파 아 이거 이거 중요하죠 이거 망원시장 아 망원시장 시장 이거 나도 이거 찍는 거 같아 저도 아라티비 나오기 아 둘은 저는 아라비티 나오기 아라비티 나오기 아라비티 나오기 아라 아 진짜 뭐야 진짜 저거 뭐야 나 못해 아 이거 분석을 해보자 아라티비에도 좋은 발언이 아니고 야 영태야 미안한데 젤리는 뒷전으로 더 보자 아니 아라비티가 잠시만 이게 아니 안 맞잖아요 말이 그래비티가 뭡니까 아니 이렇게 치킨이랑 다 주고 열심히 이렇게 해 형 형 형 건강음료 마시지 마요 건강음료 압수 형 건강음료 다 마셨네 저번에도 아라비티라고 내가 잘못 말했잖아 이게 머리에 남았나 봐 계속 아라비티라고 오늘의 아라비티 아라비티 근데 아까 스스로 이거 쓰면 욕먹는 거 아니야? 진지어 얘기해놓고 나 또 크게 욕먹을 뻔했다 아 정말 모르겠네 이거 조금 아니 왜 마지막에 이렇게 저는 이걸 적었습니다 아 콘서트 콘서트 그렇죠 그렇죠 25글자 틀렸나 약간 야박한 사람들 때문에 진짜 다신 안 먹을 거예요 야 젤리 짬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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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급함 어 이거 필요해 숙소에 필요하잖아요 아 이거 진짜 필요해 이건 해야 돼 이건 해야 돼 라팜팜 뮤직비디오 조회수 3천만에 넘은 소감을 세 글자로 쓰시오 세 글자 세 글자 일단 박수 한 번 치고 갑시다 3천만이에요 그러면 이걸로 쓸까요?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야 몰라요? 아 그게 초인이 형 선배인데 그러니까 그게 이거 음이 있고 나 나 나 나 이거 아니에요? 아 맞네 나 근데 지금 몰라 나 나 나 나 박수 쳐 박수 쳐 아 박수를 칠까? 그냥 어 박수 한 번 치고 시작하자 함 치고 어? 함 치고? 함 치고로 함 치고? 함 치고? 함 치고로 바꾸시다 아 그치 이거는 딱 모인다 자 함 치고로 바꾸시다 야 이 사기꾼들아 자 가보겠습니다 아 이거 과연 맞을까요? 하나 둘 셋 짜잔 함 치고 야 어려웠는데 이걸 맞힌다 야 이걸 임시동체 하네요 야 진짜 이건 진짜 어려웠는데 골든차일드 대단하다 야 야 야 자 함 치고 함 치고 함 치고 함 치고 함 치고 함 치고 하나 둘 셋 정소용품 오 이제 나왔네 이거 이제 나왔네 골든차일드가 어떤 상황에 심장이 가장 빨리 뛰는 것 야 이거는 야 이거는 심장이 심도 있는지 이거는 잠깐만요 의상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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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상왕인 것 같아요 의상왕이요? 의상왕이요? 의상왕 의상왕 그게 뭐야 그게 뭐야 뭐 이게 넌센스잖아 의상왕은? 의상왕 쓰라고 의상왕이 뭐냐고 의상왕 의상왕 그 상황이 뭔데? 아 저 울어서 메이크업 다 지워졌어 하나 둘 셋 그 상황 어떻게 그 상황을 알았지? 역시 이걸 또 해냅니다 이걸 또 어떤 상황이죠? 유들이 이렇게 막 불러서 말을 해야지 아니 네가 그 상황이 뭐냐고 아니 네가 그 상황이 뭐냐고 이리 또 싸워요 그 상황이 뭐냐고 나 진짜 모르겠어 그 상황은 지금 말하는 상황이 모르겠는데 그 상황은 지금 말해야 돼 그 상황을 알고 싶어 너의 마음을 말해줘 그 상황을 알고 싶어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공연할 때가 그 답을 쓸 수 없으니까 그 상황을 그렇게 하는 거야 이제 이해 갔어 하트병병 하트병병 하나 둘 셋 와 초콜릿 숙소에서 제일 시끄러운 멤버는? 아 아 이거 상의 안 해보자 나 이거 상의 안 해보자 야 상의 안 해보자 쳐다보신다 봐봐 본인 침대가 요새 쇼파인 사람 야 보민아 너 눈치 보면 어떡하냐 인마 너 눈치를 주면 어떡해 보민아 야 야 인마 보민아 너 눈 가려 볼게 정신 차려 보민이 잡았습니까? 네 하나 둘 셋 짜자잔 3 2H 근데 저 진짜 궁금한 게 저 요새 시끄러워요? 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창군이 한번 테스트 한번 해봐 아 네 테스트 한번 해주세요 하나 둘 셋 으악 셋 으악 아 그렇게 안 돼 찔러야 찔러야 돼 어 124 오오오오 아니 방금 좀 덜 했거든요 근데 괜찮았어요 으악 오 컸다 오 오 잘 한번 봐 고장이 난 것 같아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으악 아 잠시만 오 어어 어 오 ete연 씨 여기 댓글에서 궁금하다는 게 대결이 형의 싸이렌 소리를 한 번 해봐도 네 대결이 형도 한번 해봐 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이렌 한번 사이렌 한번 해봐 그래서 다 왜 딴 거 있대요? 아 저 중국이 서 있는데 왜 다 초콜릿 얘기하고 있어요? 자 하나 둘 셋! 애기심이 6.9입니다 아 근데 이거 좀 멀리 떨어져있었는데 가까이서 한 번만 더 해보면 안 돼요? 아 진짜? 근데 그 공면이 진짜 쩐다 오 백선이 넘었어 백선이 넘었어 어 그러면은 우리 이거 궁금하잖아 재현 군은 얼마까지 나올 수 있나? 가자 재현아! 재현아 150 가자! 오 129 오 좀 많이 나왔어 컸어 컸어 댓글로 미남 군단 에피소드 알려달라는 얘기가 올라오고 있어요 아 미남 군단 그 얘기 좀 해볼까요? 저희가 굉장히 아시다시피 미남 군단 왜 미남 군단이라고? 죄송합니다 저 귀를 의심하네요 군단 사실 저희가 그거는 이제 우리 엔터테인먼트 분들께 저희가 부탁을 드렸죠 저희가 어떻게 할까 했었는데 미남 군단으로 가서 저희도 정말 깜짝 놀랐었던 조금 놀랐는데 보시다시피 미남 군단이잖아요 근데 저희가 만약에 저희가 디자인을 했다면 저는 엽사로 도매를 했을 수도 있어요 보민을 사진을 저희가 셀렉하지는 않았지만 그쵸 만약에 저희가 했다라면 보민이는 그 촬영장에서 정말 저 인계를 못 두고 다닐 수도 있어가지고 아마도 저희가 아 그 이제 회사 스태프분들이 바꿔서 이제 보내주신 것 같아요 맞아요 우리 다 미남이니까 오늘 이렇게 멤버분들 어땠나요? 재밌었나요? 너무 재밌었어요 너무 너무 재밌었어요 너무 재밌었어요 재밌었어요 네? 뭐죠? 죄송합니다 너를 어떻게 해 보려고 했는데 아 네 죄송합니다 너네네 너무 재밌었어요 너무 재밌었어요 너무 재밌었다고 네 이제 더 멋있는 모습으로 돌아갈 테니까 여러분들 이번 활동 많은 응원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골든차일드의 너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예 레츠고 앞으로 저희 골든차일드도 많이 응원해 주시고 사랑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예 이거 안무 있는 거 아니죠? 자 보민아 댐프 보여줘 내가 지켜줄게 레츠고 추구민 대가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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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렛츠고! 추구민! 3 2 지난 걸음 바닷가 불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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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기대란 맥스 맥부터 너머리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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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머리붓